최근 한 메신저를 둘러싼 감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청에 대한 정의,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법에 명시되지 못하는 상황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통신과 대화 비밀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가장 핫이슈가 되는 게 개인정보, 감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과연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개인정보가 되고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결국 성명이나 주민등록 또는 또 영상 또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가 지금 핫이슈가 됐던 이유는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검열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네. 결국 네가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핫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압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또 사기업체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압수영장에서 압수가 되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전혀 압수를 할 수 없는 외국 메시지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써보이는 대로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결국 막기 위해서 결국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여다봐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느냐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하니까 이 조화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조화점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또 이 모바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불거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망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통신 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있나요? 네. 통신 비밀보호법은 문자 그대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그 비밀이 보호되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그것이 뭐 특별히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부부가 집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신 비밀은 통신에 의해서 하면 즉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 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증거가 또 남게 되고. 그렇죠. 메시지를 결국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면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신 비밀을 침해하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임의로 본다거나 또는 임의로 유포한다거나 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통신 비밀보호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신 비밀보호법에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로 녹음을 한다거나 또 그걸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진역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마트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스마트폰 요즘에 누구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녹음한다는 게 일상적으로 참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나요?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다. 두 사람 간의 녹음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녹음하는 대화자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형사처벌,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되는데 자기가 대화자가 아니면서 가령 부부 간의 남편의 불륜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 전화에다가 도청장치를 했다. 그건 자기가 대화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형사처벌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통신기기, 핸드폰이 많이 발전이 되니까 핸드폰의 기능 발전을 이용해서 차에다가 차에다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위치 추적이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다 결국 문제가 되죠.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어느 택시기사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속 고객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유명한 연예인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계속 인터넷 방송을 했죠. 실시간으로. 그렇다면 이제 택시에 탄 승객과 대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연예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인터넷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침해라든지 형법 규정에 위배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를 인터넷 방송에서 내보냈으니까 그것은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밀녹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그 안에 자기가 대화자로 있으면 그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자로 있지 않으면서 아님고 외부에 있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해놓으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메신저 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메신저도 일종의 개인정보인데 이 메신저를 실시간 감청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중대한 문제죠. 흔히 말하는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메신저를 다 감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메신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빅브라더라는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명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거나 감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청이라든지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쪽에서 결국 검찰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서 필요한 것을 받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술도 없고 또 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메시지가 결국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가령 상대방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상대방 것을 결국은 영장 집행에 의해서 증거로 가져갈 때 나와의 메시지, 원하지 않는 것도 같이 갈 수가 있죠. 이런 건 상당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일정 기일이 지나면 전부 폐기하고 필요하지 않는데도 포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든가 영장도 없이 가져갔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 입법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장을 발부해서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증거를 취합할 때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라라.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범위도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서 결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어떤 것을 감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청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주나요? 내가 감청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나요? 그걸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그러면 감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한테는 전해주지 않지만 일전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청이 됐다는 것. 그런데 그동안은 감청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알려줬는데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사람 말고 그 대화하는 또 다른 상대방 결국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한테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긴 하지만 이런 모니터링이나 감청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비밀 정보가 침해돼서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들이 좀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도 지난 21일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통지 대상의 범위를 당사자 외에 상대방한테도 알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건 다 폐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폐기하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거나 하면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진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청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계속해서 마련은 되고 있지만 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최근 그 메신저 사건 같은 경우도 아예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법에서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의 침해자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결국 보장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다거나 보안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범법자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청은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고 수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법치 국가로서 이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감청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반 형사범이나 이런 경우보다는 대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주요 범죄가 결국 감청영장이 발부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중재자인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청이 흔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발표한 거 보니까 감청영장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됐다. 그런 발표도 실제로 한 걸 보면 너무 수사를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꼭 필요한 것 아닌데도 쉽게 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용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결국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으니까 행정부라든지 검찰 또는 법원 또는 국회 여기서 잘 상권이 정립돼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사실 교회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교회 수첩입니다. 교회 수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핸드폰 연락도 여러 가지가 오죠. 그렇죠. 또 교회에는 소모임이 많아요. 그 소모임을 통하면 수첩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소모임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그것이 상대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특히 서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인격을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만 불원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